미국에서는 9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2배 이상 급증했고, 사별로 홀로 남은 노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50세 이상은 1억 2,300만 명이고, 6명 중에 1명인 5,590만 명은 65세 이상으로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노년층은 대부분 결혼을 하는 시대를 살아왔으나, 9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2배 이상 급증했고, 사별로 홀로 남은 노인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사회상의 급변으로 레츠라는 새로운 커플 형태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년들어 황혼 이혼 또는 사별로 새로운 파트너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되,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거조차 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Living Apart Together, 레츠로 부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레츠 커플들은 5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인 400만 커플이나 되는 것으로 센서스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황혼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된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생활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 한 집에서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젊은 시절 돈을 벌어 은퇴조축을 해온 첫 세대들이어서, 자신의 은퇴연금이나 저축,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건강보험도 별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함께 쓰는 경비는 똑같은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 중에서 특히 여성들은 전문직으로 은퇴생활을 준비해놓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커플은 각자의 초혼에서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각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중에 유산을 상속할 때에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함께 떨어져 사는 경우, 로맨스와 사랑,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면서도,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금전적으로는 공동비용만 똑같이 분담하며, 각자의 돈과 재산에 대해선 조언은 하되, 비토파원은 없도록 독자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미국의 법적, 사회적 시스템에서 세금이나 연금 등에서 결혼 커플들보다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